미국에서 MG세대죠. 젠지인데요.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고가의 웨딩드레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결혼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예비 신부들이 마치 이제 패션 업체들의 제품들 다른 제품들 고르는 것처럼 티셔츠 고르는 것처럼 웨딩드레스도 고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최근 CNN에서는요. 패션 업체들이 결혼 비용을 절감하려는 이 MG세대의 흐름에 맞춰서 속속들이 이제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버크롬비, Forever 21, Boot Barn, 룰루스 등의 패션 업체들이 일반적으로는 원래 1000불, 2000불 이상 넘는 고가의 웨딩드레스인데 이런 것들 대신에 저렴하게는 50불 미만의 드레스까지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잘 팔리는 그런 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버크롬비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ANF 웨딩샵이라는 걸 출범했고요. 웨딩드레스와 같은 이 신부 그리고 하객들을 위한 결혼 제품 100종 이상을요. 80불에서 150불 사이에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잘 팔린다고 하네요. Forever 21도요. 지난 4월에 드레스, 잠옷 등 결혼 관련 이 제품군은 최저 9불부터 50달러까지로 출시했고요. 웨딩드레스로 입을 수 있는 흰색 원피스도 내놓았는데요. 이건 20달러 대에 내놓았다라고 하네요. 또 캘리포니아의 본사로 둔 룰루스도 있는데 이게 지난 2월 LA에서 100불에서 한 300불 대의 가격으로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점포를 새로 열기 시작했고 이게 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카우보이 부츠 등을 판매하죠. 서부 컨셉트의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이 붓바른인데요. 마침 이런 그 유행에 동참해서요. 대부분 400불 이하인 웨딩드레스, 카우보이 부츠, 그리고 모자 등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업체들의 웨딩드레스 가격이 지난해에 평균 웨딩드레스 비용이 2000불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 200불 언더니까요.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CNN은 전했네요. 특히 이러한 변화가요. 이 MZ세대, 특히 G세대들이 결혼 정년기를 맞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막 20대 중반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제너레이션 G인데. G세대는 결혼식에 있어서 기존에 비싼 비용이 드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요. 개성을 살리면서 비용을 점점 더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패션 시장의 분석업체 분석에 따르면 생활비의 위기죠.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가가 오르고 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 위기가 G세대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들이 재정 상태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를 틈타서 지난 몇 년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패스트 패션 업계에서 싸고 유행이 바로바로 바뀌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더 저렴한 결혼식 의상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네요. 그럼에도 추가로 얘기한 것은 이러한 패션 업체들이 웨딩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을 하려면 이 젠 G가 쇼핑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G세대도 오프라인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은 여전히 G세대를 하더라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전통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요. 결국은 저렴하면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기억을 동시에 남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필요하겠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어찌됐건 기사를 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보다는 덜 합니다만 그래도 결혼식, 식후의 파티까지 보면 꽤나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더 심리적으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스몰 웨딩,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결혼식 트렌드일 텐데요. 스몰 웨딩의 분위기가 역시 반영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스몰 웨딩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텐데 비용 절감 당연하겠죠.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니까 대규모 결혼식보다 경제적일 것이고요. 절감된 비용 이렇게 절감된 게 신혼여행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더 친밀한 분위기를 제공하기도 할 겁니다. 진짜로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만 초대되다 보니까 더욱 깊이 있는 교류 그리고 의미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성과 창의성을 또한 발휘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어떤 틀에 박힌 전통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한 독창적인 결혼식을 또 계획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또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소규모 결혼식이다 보니 준비 시간도 적고 절차도 훨씬 더 간단하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식에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스몰 웨딩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면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선택일 텐데요. 최근 미국의 G세대 젠 G에서 결혼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대한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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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